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새끼 포쳐본 거 있을 때보다 자 여러분 자 오케이 자 너랑 좀 앉아 이제 이제 그만하고 앉으라고 너무 궁금한 게 누가 여러분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잖아 구독자 누군데 6천명 X 나도 X가 시작하자고 6천명 만든다 죄송합니다 6천명 아 우리 구독자분인데 도와주십쇼 아니야 그 얘기 하지 마 우리 친구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더 보더라고 야 보지 마 볼 거면 친구 한 명 데리고 와 만 2천명 아니야 아무도 안 오고 저건 처음으로 해 아 일조하고 내 진짜 안 올라가야 돼 회원 왜 이렇게 와 여기가 쌍이라고 원래 한 대신 받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왜 그러고 그냥 무슨 일인데 야 형은 여기 왔다는데 왜 이렇게 성도에 있는 거 아 이거 하하하하하하 감독된 반주 서울 감독된 이랜저 수록고치 야 얘는 왜 빼 말하면 왜 빼냐 이 야 나는 뭐 각간 넣어? 괜찮아? 오늘 야 성공했구나 야 조이수도 안 나오는데 벌써 니 것도 아닌데 왜 니가 걱정을 해 친구 야 6천명 밖에 없다는데 1만 명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이스 어떻게 해야지 늘어나요 근데 너네가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돼?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? 안 감독님 얘기 한 번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래서 왜 그런 건데 얘기해봐 하하하하하 아니네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챙겼는데 야 내가 야 너 축구화 축가도 많이 주고 어 너네 축가도 받았냐? 야 너 축가 받았어? 야 잠깐만 이거 처음 한 얘기인데 야 너 축가 받았어? 야 근데 이 X 받은 거 같아 말은 없는 거 보니까 야 친구한테 축가를 받냐? 그럼 설마 야 네가 빨래도 한 거야? 빨래도 얘가 있어? 하하하하하 아 야 진규야 아니 근데 양파라고 축가를 주더라 하하하하하 넌 와이프한테 아직도 그렇게 해 왜냐면 나도 외출출을 끊어야 돼 그냥 거기 청성교도소야 그냥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꺽 꺽 꺽 야 이건 여기 안 돼 이건 안 돼 친구 중에 빨빵한 친구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 하하하하하하하 범세기 채널은 우선 진규랑 호랑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랑은 따로 계약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하하하하하 이제 시작할까요?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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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